여긴 지금 제 방입니다 지금 딱 콘서트 끝나고 왔는데 지금 딱 콘서트 끝나자마자 지금 호텔 딱 도착한 거예요 진짜요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냐면 기다려봐 아직 애들이 안 왔잖아 기다려봐 오늘 내가 왜 왔냐면 만다꼬 하고 있었잖아요 만다꼬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걸 종영할 뻔했어요 왠지 알아요? 김태형이 안 한대 김태형이 안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마 그랬어요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약간 그래도 혼자보다는 물론 여러분은 나만 보고 싶겠지만 여러분 나만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게스트가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굴 부를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지금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 만다꼬 나도 함? 뭔 소리야 싫어 이거 오늘 사실 내가 혼자 하면 뭐 하려고 했냐면 내가 책을 구했어요 여기 웃겨 갱상소 사투리 학습서 이거 내가 한 번 읽었는데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냥 짧게 보여줄게 아니야 쓴 게 나은 것 같아 그치? 아니야? 썬구리가 났다며 봐 썬구리 벗어주세요 잠시만 알았어 그럼 반만 하자 나도 반 양보하고 여러분도 반 양보해서 반만 깔게 이게 뭐냐면 봐봐 여기 표현들이 이렇게 있어 이게 진짜 웃겨 이게 진짜 웃긴데 한 번 내가 봤는데 이 표현마다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봐봐 여기 예를 들어 사투리를 적었어 이렇게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뭐 뭐 예를 들어 이거 단디하이소 돼 있잖아요 이게 음이 적혀있는 거야 봐봐 단 디 하 이소 진짜 웃기지? 뭐 보여줄까? 정국이야? 네 왜 왔어? 네? 웬일이야? 왜 무슨 일이라고요? 은희야 무슨 일이야? 뭐예요? 어 지금? 영상 찍고 있지 무슨 일이야? 브이 앱 브이 앱 거기서 춤춰봐 내가 그럼 틀어보내줄게 보여요 지금 보고 있어요 어 너 보여 싫어요 뭐야 지금 어제 브이 형도 브이 앱 했는데 야 너도 알지 그 김태현 안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너 불렀어 봐봐 너 이거 봤어? 한 번도 안 봤지 봐 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소년단 20살 전등국입니다 너는 경상도 배우지 말고 한국말 배우지 말고 자 이게 봐봐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이게 경상도 사투리 학습성 경상도말을 배우는 거야 경상도말은 내가 배울 필요가 없지 응? 경상도말은 내가 배울 필요가 없죠 아 내가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래 아 그래서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봐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의미 적혀있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파헤쳐보자 그래 이게 파는 거예요? 시중에서 그런가 봐 내가 그래서 나중에 호비형 호비형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전라도 사투리 책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네 있으면 내가 호비형 프로그램 내가 만들어줄게 봐봐 여기 밥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여기 드가세이 모르겠다 봐 단디아에서 단디아에서 너 해봐 단디아에서 이렇게 되지? 봐봐 이게 잘못 만났어 단디아에서 여기 웃겨 조심히 해서 제대로 가세요 누구 왔는데 야 야 조용히 가서 태형이면 그냥 와봐 진형이면 열어줘 호비형이라도 열어줘 어? 진형이야 왜요? 진형이야 밥 먹었니? 밥이요? 밥 아직 안 먹었어요 형이 또 널 왜 기가 막힌 세팅 아 뭐 하는 거야 V LIVE 하고 있는데 V LIVE 뭐 하는데 V LIVE 그냥 나 그냥 촬영하고 있는데 들어보고 뭐야 우리 뭐 맛있는 드는 아닌데? 형이 기가 막히게 형이 또 기가 막히게 세팅해서 왔지 대박 아 이게 뭐야 V LIVE 아 지금 형이 또 어? 형 이름이 뭐야? 이쯤 그래서 형이 딱 진 어? 진이 들어간 어? 그래 형이 또 기가 막히게 세팅해놨지 자 야 만다꼬 다음에 하자 이쯤 하자 왜 만다꼬 뭔데? 형도 알려줘 형 만다꼬 해보고 싶었어 형 만다꼬 해보고 싶었어 형 만다꼬 해보고 싶었어 이쯤으로 바꾸자 이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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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이야 야 여기서 이쯤 또 형이 또 세팅하고 음식을 보시죠 형이 한국에서 직접 들고 온 이건 일본에서 사왔지만 또 형의 이름이 들어간 라면이에요 라면과 진짜 진짜 형 이거 진짜 맛있어요 형 맞아 그래서 갖고 왔어 그래서 갖고 왔어 그리고 또 너희들을 위해 갖고 온 이 콘서트장에서 빵들 콘서트장에서 갖고 온 떡 콘서트장에서 갖고 온 김치 야 이게 라면의 열기를 형이 직접 다 포장해왔어 진짜 라면의 열기를 이용해 빵을 데피고 있었어 그러면 저건 뭐예요? 도시락이에요? 형 또 도시락도 들고 왔지 도시락도 제공해줬다고 도시락도 따끈따끈하다 이게 뭔지 알아? 이게 뭔지 알아? 왜 안 보여요 이게? 도시락이 이게 뭔지 알아? 아까 보여줬잖아요 밥 먹을까요? 밥 먹자 무시해 무시해 이제 더 이상 받을 사람 없어 나의 생각에 딱 보고만 봅시다 아니요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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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자 우리 아니 너 미안하지 않아요? 어? 무시해 괜찮아 제가 안 한다 했어 제가 원래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했어 이제 종용합니다 비만 근데 얘기 못 했으니까 제가 아까 누나 어? 누구야? 누군데? 비? 왜 왜 왔는데 이거 놔야지 나 이거 놔야지 뭐라는 거야? 태형 왜 왔어? 형이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뭐 뭐 부탁할 건데 뭐 해? 나 지금 정국이랑 밥 먹어 진영이랑 아니야 그 알림 왔어 뭐 봤는데 내가 찾아서 빨리 찾고 아니요 그런 거 안 해 껐어 방금 껐어 껐다고? 어 끝났어 방금 안녕 갔어 갔어? V LIVE 하고 있잖아 그럼 또 보고 올걸 왜 그래 근데 야 너 진짜 저 형은 저 형은 포기다 너무 빨리 형 언제 이거 다 만들었어요? 야 형이 또 너희들 먹으라고 형이 또 물 이따만큼 세팅해가지고 형 진짜 멋있다 감동하라 말이야 형이 콘서트장에서 너희 먹이려고 김치도 싸왔어 뭐라고? 뭐 뭐래 어? 열어주셔 야 들어오고 싶어?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들어오고 싶어? 어 그러면 뭐야 어디 있어? 반대쪽 반대쪽 야 춤 춰봐 춤 아까도 이렇게 버터플라이 춤 아니다 불타고는 춤 형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로? 어 야 저기 맨맨 야 맨 뒤에 가서 앉아 어? 맨 뒤에 가서 앉아 앉아 거기 앉아 이제 방에 가 알았어 야 너무 시원하게 라미한테 한마디만 남겨줘 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하게 해줄게 야 호석이 형 호석이 형 호석이 형 내가 말을 데리고 왔다 말을 데리고 내 포켓몬 말을 데리고 왔어 호석이 형 뭐해 갑자기 호석이 형 제이홀스라고 아 진짜 어 야 시계맨 오는데 어 알았어 시계맨 오는데 오케이 야 니 밥 가져와 먹으려면 밥 가져와요 밥 아 그래? 이러고 또 문 안 열어면 진짜 웃기겠다 이러고 또 문 안 열어면 아 치가 닦고 가네 사람은 사악해야지 치가 닦고 가네 완전 바보 아니야 아 비용 춤출 때야 재밌겠다 야 지민아 내 짬뽕 먹어봐 네? 내 짬뽕 되게 맛있어 진짬뽕? 누구세요? 구경이에요 학생들 옆엔 몇 nerd atin 그 나의 dude 아니 집엔 걱정 cam 갇 넣 estiver 엄마 그거? 공 Regina